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해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전국 23개 병원 응급실 익수사고 현황을 보면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모두 673명의 익수사고 내원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익수사고 원인으로는 여가활동이 47.8%로 가장 높았으며 발생 장소는 바다와 강을 포함한 야외가 5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시기별로는 본격적인 휴가철인 7, 8월에 39.7%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